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 꽃볼 터지는 것 좀 보세요. 이 아이는 레드판도라라는 아이인데요. 제가 재라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당근마켓에서 구입해서 지금 창틀에 두고 키우고 있는데요. 꽃볼을 세상에 다섯 개나 올려주고 이 아이는 새 순에서 이렇게 꽃볼을 튼실하게 올려줘서 탱글탱글하니 꽃 때 마르지 않고 다 피워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키우다 보면 또 꽃볼이 다 피우지 못하고 말라버릴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. 이 아이는 이 창틀 환경이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꽃볼이 좀 쌩글쌩글합니다. 그죠? 이렇게 꽃볼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물을 충분히 주세요. 요즘 날마다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비오는 날 외에는 창틀 안에 있어가지고 비도 들이치는 비 외에는 안 맞거든요. 이 아이가 굉장히 튼실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오늘 재라늄 얘기하면서 제가 재라늄 이 제니 제니 때문에 재라늄을 키우게 되었는데요. 제니 삽목이 또 제니가 너무 예쁘다고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한번 키워보고 싶으시다 해서 제가 제니 삽목이 작은 거지만 뿌리는 다 내렸고요. 이렇게 저도 아주 작은 삽목이 얻어서 키웠으니까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이렇게 대품이 될 때까지 한 2년만 키우면 이렇게 대품이 된답니다. 요거 16코 슬립분에 지금 심어져 있는데요. 외목대 형성도 잘 되고 아주 수영도 잘 잡아요. 키도 크지 막 쑥쑥 크지 않고 이렇게 빵빵하니 잘 크거든요. 오늘 제가 구독자님 두 분에게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몇 말씀 드려보네요. 아주 한여름에도 얘는 그냥 그 크게 제가 재라늄 초보잖아요. 그런데도 이렇게 무난히 이렇게 잘 커졌어요. 삽목에서 또 나눔다 하고 했었는데요. 이번에 또 두 분께 제가 가진 재라늄이랑 또 뭐 이벤트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꾸준하게 왕래 하시는 그런 구독자님들과 또 친구분들에게 소소하게 틈틈이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저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. 이렇게 떠나는 아이들 잠시 카메라에 담아두고 영상에 담아두고 보내려고 합니다. 이 택배 사는 일이 참 힘들어요. 그래서 아이고 번거롭기도 하고 여기 택배에 살아있는 아이라 또 가다가 그렇게 될까 걱정도 되고요. 그제 클라바타 분리해 놨던 이 아이도 보내드릴게요. 한번 키워보세요. 그리고 이 재인이가 이렇게 이제 반근을 부터 제가 반근에 대해서 키웠었거든요. 적응시켜서 햇빛 비치는 정도의 직광보다 비치는 정도에서 키워주면 굉장히 쑥쑥 예쁘게 보세요. 이 아이는 쑥 크지 않고 이렇게 벌써 목대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었거든요. 제가 당근마켓에서 산 아이는 정말 막 입줄기가 너무 길더라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 입줄기 보세요. 이렇게 길어가지고 제가 다육이를 제치고 창틀 바깥쪽으로 내놨답니다. 햇빛 보면 얘들이 입장이 짧아지고 땡글땡글해지니까 이런 것도 교정해 가면서 키워야 되겠죠. 이 아이도 이 풀래병에 제가 싸먹했는데요. 그저 쑥 크지가 않았죠. 반 그늘에서 키운 아이인데요. 똑같이 이렇게 빵빵하게 짱짱하게 크는 아이라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. 두 분께 하나씩 다른 거하고 보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식물 키우면서 또 하나씩 또 삽목에서 뿌리 내린 아이들 하나씩 나누면서 또 서로 이건 쓴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. 살아있는 식물을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 주고 받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받으시는 분 큰 건 아니지만 잘 키워서 정성스럽게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받으셔서 자라는 모습도 한 번씩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아이 미스로즈라고 써놨죠. 제가 미스로즈를 갱스터의 꽃이야기님께서 이거 미스로즈 삽목한 건데요. 콩나물, 포기한 콩나물을 제가 손 번쩍 들었습니다. 제가 한번 키워보겠다고.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미리 삽목이 나눔도 했고요. 지금 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이렇게 삽목 해가지고 또 다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꽃이 피어있는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 꽃이 미스로즈 꽃입니다. 여러분도 이 아이도 굉장히 웃자람이 좀 덜하고요. 꽃대를 많이 올려주니까 이 아이는 햇빛을 조금 더 본 아이는 조금 더 색감이 조금 더 진하고요. 햇살을 조금 덜 본 아이는 조금 약하답니다. 핑크감이. 이 미스로즈를 제가 키우면서 또 굉장히 경험도 하고 또 기쁨도 얻었는데요. 굉장히 꽃도 예쁘고 또 건강하게 제가 키우는 한에서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삽목에 보내드릴 테니까 잘 키워보세요. 같은 미스로즈인데 색감이 조금 다르죠. 진짜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미스로즈예요. 오늘 이렇게 택배 사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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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